오늘의 시그널은 스코넷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저는 일단 아까 맵플렉이 잠깐 나왔는데 저는 눈이 나빠서 안경을 쓰기도 하고 그리고 얼리어답터가 아닙니다. 얼리어답터가 굉장히 가격이 비싸서 그런 것도 있는데 크죠 사실은. 초반에 가격이 비싸서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 두렵습니다. 베타 테스터가 될까봐. 그래서 뭐 나중에에서 끝물의 어떤 저기 갈아타기를 턱걸이로 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이 지금 굉장히 얼리어답터고 트렌드 특히 IT 트렌드에 민감하신 분들은 지금 이 애플이 내놓는 어떤 신제품에 대해서 왜냐면 애플이 이 시장을 선도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메타가 이름을 바꿨지만 페이스북인 건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고 페이스북이 어느새부터 주의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인스타그램하고 유튜브로 하고 있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애플의 아이폰으로 거기서 유튜브를 보든 페이스북으로 하든 인스타그램 하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최종 기기가 애플인 거죠. 그러니까 뭐 메타가 망하든 뭐 저기 유튜브가 구글이 망하든 구글이 망하려면 없겠지만 어떤 그 플랫폼이 이기는 거랑 상관이 없는다는 거예요. 채널이. 애플의 아이폰에서 최종적으로 본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애플의 최종 기기. 우리가 그 어떤 저기 서비스나 이 지금 대하는 부분을 애플의 기기에서 지금 하기 때문에 애플이 최신 기기를 내놓을 때마다 그 트렌드에 민감하신 분들은 어떤 그 다음의 시대를 논하시는데 지금 MR 헤드셋 비전 프로가 공개됐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거를 얘기하시는 거죠. 야 마이너리티 리포트가 현실화됐다. 이제는 아예 정말 극단적으로 나가신 분은 핸드폰 시대가 바뀐다. 이게 그 기점이다. 만약에 정말 그게 기점이라면 이거는 WW가 나왔던 인터넷 시대의 시작. 그 다음에 모바일의 시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3차로 이 지금 이런 가상현실 세계가 온다는 건데 그러면 이건 정말 100년 만에 어떤 시대를 바꾸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얼리어답터 분들이든가 IT 트렌드에 민감하신 분들은 그거를 캐치해서 어떤 인생의 기회를 얻을 수도 있겠죠. 만약 그게 정말 그 수준이라면 근데 어쨌든 지금 그런 얘기가 실제로 나오고 있고 저는 뭐 이 기기가 무겁기도 하고 이 눈이 나빠서 안경 때문에 좀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만약에 실험화가 된다면 이제 손이 그냥 자유로워지는 거죠. 우리가 뭐 핸드폰을 보고 손으로 하는 것도 다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까. 터치가 필요가 없고 허공에다 하면 다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정말 애플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스티브 잡스가 팀쿡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연설자만 바뀌었을 뿐이지 애플의 혁신은 계속되고 있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애플이 MR 헤드셋 비전을 내놓고 그 시장이 만약 크게 열린다면 거기에서 쓸 컨텐츠들이 결국 중요해질 텐데 우리나라에서 아직 뭐 이 수익이 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스코넥 이런 회사가 지금 영업이익이 아직도 적자고 3년 연속 영업이익 적자에다가 이번 연도도 영업이익 적자가 유지되는 것으로 지금 컨센서스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실적이 찍히지 않아요. 로봇도 마찬가지고 인공지능도 마찬가지고 이런 가상현실의 컨텐츠도 마찬가지고 지금 실체화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항상 100년 만의 기회는 전혀 실체화가 되지 않았을 때 WWW가 인터넷 시대를 연다고 했을 때 WWW가 사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걸 인생의 기회라고 여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네이버에 투자한 사람이 있었고. 그러니까 뭐 그거에서 갈리겠지만 저는 얼리어덕터가 아니니까 두려운 마음은 있습니다. 어쨌든 이 회사가 내놓은 것들을 보면 지금 메타랑 아까 메타가 있었죠. 페이스북 그 회사랑 FPS VR 게임 스트라이크 러시를 개발 중이에요. 왜 이 총싸움 게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 가상현실이 더욱더 흥미를 돋굴 수 있는 장르잖아요. 그게 빠르면 내년 1월에 나오고 그리고 이제 게임 유저들한테만 필요한 컨텐츠를 제공하는 건 아닙니다. 전장에서. 지금 사실 이라크 전쟁 때도 봤지만 미국이 경험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라크 전쟁이 또 쌓았기 때문에 실적 경험이 있는 반면에 다른 나라들은 전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축적을 하느냐 모의 전쟁을 해야죠. 그래서 XR 하이브리드형 모의 훈련 시스템 여기다가 스콘에게 대공간 XR 워킹 시스템 기술을 적용해서 이 8인 분대단이 훈련이 가능한 이 컨텐츠를 지금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패트리어트 VR 훈련 시스템 미사일 발사대 훈련도 있어요. 이 미사일을 패트리어트를 이라크 전쟁을 치른 미군처럼 맨날 방어를 해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국토가 큰 것도 아니고 다 국토가 완전히 초토화될 거 아니에요.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실제로 발사하는 것처럼 가상현실을 구현해가지고 거기서 병사들이 훈련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부분에 속할 수 있는데 공무원한테도 됩니다. 화학물질 안전원 화학물질을 다뤄야 되는데 우리 앞으로 테러도 많이 일어날 거고 어떤 사고도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화학공장에서 폭발이 일어난다는 거야. 그거를 실제로 화학물질을 뿌려놓고 공무원들한테 그 위험성을 할 수는 없죠. 아무리 돈을 많이 주더라도 이거를 가상으로 훈련을 해보는 겁니다. 1인에서 5인이 여러 사고 상황에서 협업을 해서 해결하는 방식 화학물질이 실제 누출된 상황을 가정해서 이거를 지금 스코넥이 개발해서 화학물질을 안전원 공무원들이 이걸 통해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놨기 때문에 애플이 됐든 구글이 됐든 새로운 오픈 AR을 개발한 그 회사가 될 수도 있어요. 누가 됐든 앞으로 굉장히 앞서가는 시대에 이 컨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기기를 내놓는다고 하면 이제 그 다음에는 그 기기에서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거기에 이제 중점이 포커스가 맞춰질 수 있기 때문에 스코넥같이 이런 이미 레퍼런스를 쌓은 회사들이 조금 부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무제표가 영업이 적자라는 거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하지만 어떤 꿈을 먹고 사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특성을 이해를 하면서 조금 우리가 접근해볼 수는 있겠다. 이런 정도의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코넥 가상현실의 맞춤사업을 펼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가격 전략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상장하고 나서 쭉 떨어지다가 밑바닥에서 지금 뭔가 궁둥이를 한 번 높인 상태입니다. 궁둥이를 높이고 이제 고점을 돌파해야 상승 N자가 완성이 되는데 아직 고점 돌파는 하지 못했고요. 애플의 MR 애드셋 비전 프로 이 지금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이슈의 힘으로 한 번 이 고점을 뚫는 모습도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손절가는 확실히 하고 가야겠죠. 박스콘 하단부가 깨진다면 일단 물러나셨다가 다음 기회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스코넥 재무제표는 좋지 않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미래의 꿈을 먹고 가는 기업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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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